이제 썸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갈 때는 아주아주 조심해서 물이 엄청 깊네. 이렇게 하면 앞도가 맞고 자 이제 천천히 선토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눈치채고 1,2,3,4마리가 날라가고 한 마리 남았는데 벌써 도망갔구나 아 저기 한마리 1,2,4,4,4,4,5,5,4,1,2,4,4,4,4,4,6,7,7,8,2,4,5,6,4,5,6,3,4,4,7,7,8,7,8,7,8,9,7,9,7,100,7,0,7,9,0,8,7,7,7,7,50,7,8,7,7,8,10은 한손으로 헤드를 저을때는 헤드에 목을 잡고, 살짝 무게중심만 옮겨서 하면, 한손으로도 헤드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미역이 있네, 청둥오리가 날아가네. 후후 후후후후후후든 데이터에 점점 씻기 시작되네, 아쿠아나다 unknowns, 성ciu올라하니 상자 씻기 시작되네, 열하니 상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속에 상괴가 있네요. 우룽강입니다. 우룽강입니다. 물속에 가ара에 가 WHY? 으깨. unmute. 한글자막 by 한효정